좀 해줘요. 가이드 버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. 가이드 버전? 응. 아! 아! 동바디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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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박스러워! 최악이다! 진짜 이 노래! 와 나 소름 돋았어! 이게 거리에서의 가이드였고요. 이게 동바디라스? 아 이게 동바디라스야? 한 번 더 이별이란 노래 아시죠? 네 한 번 더 이별. 다시 못 보는 넌 남의 사람이 오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이런 노래 있어요. 이 노래 가이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신이 형 가이드. 네. 동바디라스보다 더 좋아요. 최악 너무 최악. 네 진짜. 야 너무 웃긴다. 아 똥바디라스. 흉성을 많이 쓰시고 라우리라우리를 좋아하세요. 아 라우리라우리? 라우리. 두 라우 피우리 라우리. 라우리. 방금 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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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가사가 붙는 거 하고 아니고 하고 노래 분위기가 또 약간 차는 거. 너무 달라. 그걸 어떻게 건져내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 좀 신기하네. 그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. 사실 이 거리에서가 상당히 부르기가 힘든 곡이에요. 맞아요. 음이 탈 집중 구간이 있어. 네. 여기 있어요. 진짜 이 곡을 태어나게 한 사람 아니야? 진짜 이 노래는 작곡은 종신이 형이었지만 세상에 건져낸 거는 식용이에요. 그렇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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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기분이야? 너 지금 또 입이 들썩거리는 거야. 여기 여기 보니까 뭐 할래. 그렇지? 잘했어. 이렇게 형 말을 하면 한번 들어. 얼마 기분 좋아. 그냥 하잖아. 네. 면이 쓰고 얼마나 줄이야. 좋아. 나도 면이 쓰고 좋잖아. 아 좋다. 아니 이제 2006년에 사실 이 노래가 이별한 분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많이 진짜 이 노래를 들었어요.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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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추억을 마주치지 보세요.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. 이런 게 너무 멋있지 않아? 그냥 우르라고 만든 거. 그냥 가슴을 후벼 판다 그냥. 그러니까 요플레 숟갈 정도가 아니고 이만한 국자로 여기를 푸. 포크레인 4번이야. 이걸 잘 살린다. 근데 가슴에 구멍이 나. 가슴에 구멍이 나. 그래서 형 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근데 이 발라드는 진짜 이별했을 때 훨씬 더 잘. 완전히요. 그냥 평소에는 야 뭐야 이렇게 유치하게 저런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헉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죠. 한 번만 좀 들려달라고. 네 뭘 할까요? 거리에서. 거리에서 한 번만 해줘. 와 그립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영광이다. 젖는다 또 오늘 젖어.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.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. 떠오르는 너의 모습.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. 참 있기 힘든 사람이란 걸.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. 나 울어도 되냐. 어디쯤에 머무는지.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.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. 이 거리가 익숙했던. 우리 발걸음이 날아내던. 그리운 날들. 그리운 날들.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. 널 그리는. 널 부르는. 내 하루는. 애태워둬 마주친. 추억이 반가워. 날 부르는. 돌아보면. 텅 빈 거리 어느새. 수많은 네 모습만. 가득해. 따뜻해. 덕분에 따뜻한 겨울이에요. 와 저런 목소리로 저렇게 노래 부르면. 어떤 기분이까.